자 여러분 여러분들 참고로 팩맨을 만질 때는 손에 물을 묻히고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안돼 안돼 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바로 팩맨인데요 자 여러분들 팩맨이 색깔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고 모프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데 자 오늘 어떤 팩맨을 준비했냐면요 짜잔 색깔 굉장히 이쁘죠 이 친구는 바로 블루 팩맨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그린 판타지 팩맨 자 이 친구는 바로 알비노 팩맨 같지만 바로 레몬 팩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전에도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개체인데요 바로 자이언트 픽시프로기라 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커지는 황소개구리까 친구인데요 픽시프로그는 까메어로 잠깐 나왔구요 자 오늘의 중점은 바로 팩맨입니다 이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팩맨인데 애완용 개구리노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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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입니다 자 이 팩맨을 사육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팩맨은 왜 이름이 팩맨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팩맨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? 자 그 팩맨을 토대로 먹이를 먹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잡아 먹는데 이 팩맨을 토대로 만든 게 팩맨 게임이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귀뚜라미나 밀엄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살아있는 먹이를 먹이기 힘들 때는 여기 보이는 팩맨푸드 그리고 푸디바이트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가로로 된 영양제가 있거든요 이 먹이를 먹여도 되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팩맨은요 살아있는 먹이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밀엄을 먹이거나 귀뚜라미를 선호하는데요 자 먹을까요? 자 한 번 먹어볼래? 야 미안하다 오! 오! 저 이 친구가 지금 먹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친구도 한 번 귀뚜라미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 한 번 먹여 볼게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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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어냈어 오! 여러분 방금 먹다가 뱉어냈어요 다른 우리 그린 판타지 친구한테 한 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! 어? 눈을 감네 오! 야야야 공격했다 자 야 이거야 이거야 야 그거 아니야 야 야 이거야 옳지 오! 오!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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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자 친구가 지금 넓죽 먹었죠 자 사실 밀엄보다는 귀뚜라미가 좀 더 피딩하는 거는 더 쉬운 거 같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사용 온도는요 야간에는 20에서 24도 낮에는 24도에서 28도 사이인데 사실 친구들은 양서류 바로 개구리나 도롱년과 같이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가 너무 더러워지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바닥재를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곤충이끼 여기 보이는 수태 그리고 소일이라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소일 제품을 써서 세팅을 해주는 게 좋고 청소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줘서 피부를 깨끗하게 보존을 해주셔야 이 친구들이 먹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들 입양해 가셔가지고 어 우리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 푸디바이트 대신에 오늘 이 팽맨푸드를 한번 만들어서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맨푸드가 냄새가 완전 지독하거든요 근데 이 팽맨푸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간혹 먹이곤 하는데요 자 우선 분말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섞으면 덩어리가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팽맨푸드는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귀뚜라미처럼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걸쭉해졌죠 이 반죽을 먹이는 겁니다 바로 이야 이야 한번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물을 조금만 섞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너무 크니까 좀 잘라가지고 우선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먹여 볼게요 자 잘 먹는 친구가 누굴까요 너무 큰가 자 그래도 한번 먹여 봅시다 제 생각엔 그린판타지 친구가 잘 먹을 것 같아요 자 먹어볼까요 얍 얍 얍 얍 얍 얍 오오오오 먹는다 먹는다 오 오 먹는다 오 뜯어서 먹어요 크니까 애 친구가 뜯어서 먹네요 자 여기다 한번 두고 구경해 봅시다 아 아 이게 수채 색깔이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자 우선은 팽맨 친구가 먹은 거 보셨죠 야 야 이렇게 줄게 우와 덥성 먹었어 오 대박 이야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사이즈가 얼마나 지냐면요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성인 속바닥만이거든요 15에서 20cm까지 성장을 하고 팽맨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앞에 보이는 건 지금 3마리지만은 한 열몇가지의 팽맨의 모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컬렉션? 컬렉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간단하게 온도 그리고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먹이 그 다음에 수명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사실 정확한 정보는 간략하게 정보를 알고 여러분들이 키워가면서 사육 방법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